오늘 우리 공부해 봅시다. 오늘 몇 쪽이예요? 47쪽이예요. 그렇죠. 47쪽이예요. 자, 의 탈락. 탈락이니 아르티냐, 엘리미나시. 그 흘랑한. 그 흘랑한 의. 자, 갓다 갓다 스포롤이 아파, 아프다. 바쁘다. 예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파. 아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파, 아파다. 아이오, 아이오, 아이오. 아프, 아파, 아. 아, 그래서 아. 아, 아파요. 아, 아파요요. 아파요. 그쵸? 네. 바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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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빠요. 예쁘다. 아이오요. 아이오요. 어, 왜 예쁘죠? 아이오요. 어이오요. 아이오요. 아이오요. 아이오요? 비야선생님은 보통 디드빈 다. 그쵸? 다필까로 하다 으. 보통은 디드빈 으. 디시니. 아, 아기. 알겠죠? 그럼 어디에 이곳 보칼. 이곳에다가 선생님? 이곳에다가? 보칼, 보칼. 어, 이곳에다가. 아다, 오. 아요. 슬라인 아오, 어요. 아리, 예뻤요. 아기. 그럼 쓰다, 바게 말아. 쓰다는 어떻게 해요? 쓰다. 바게 어. 어, 랑송 써요. 써요? 응. 아기. 써요는 아빠 아르디냐. menulis 그렇죠 자 ABR 좀 더 하자 어디가 아세요? sakit dimana? mor이가 아세요? 그렇죠 두게 한테 번째지를 수위에 싱구한테 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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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기 한번 해봅시다. 아베. 이 지마 어때요? 지마가 아주 예뻐요. 그렇죠. 1번, 2번, 3번. 먼저 해보세요.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너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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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딴? 아, 너무 슬퍼요. 다음 2번. 아, 너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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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슬퍼요. 지금 뭐 해? 지금 뭐 해? 왜 울어? 왜 울어? 영화가 너무 슬퍼요. 영화가 너무 슬퍼요. 가방 안 불편해? 가방 안 불편해?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요. 가방이 너무 커요. 가방이 너무 커요. 지금 뭐 해? 지금 뭐 해? 친구 생일 카드를 써요. 친구 생일 카드를 써요. 음.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해봅시다. 아기. 자, 워크북. 자, 워크북 먼저 해 보세요. 아르티칸. 바지를 입고 소요. 이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estilo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목 verbs 입고 있어요 구두, 스파투, 굴리 구두, 스파투, 굴리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 3번 보기. 아베. 내일 같이 축구할래? 내일 같이 축구할래? 미안해. 에에에에. 내일 또 배속하시니? 내일은 동생하고 수영상에 가야돼. 내일은 동생하고 수영상에 가야돼. 마아압티땕돼서 배속가버지기. 그렇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후에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질래? 그렇죠. 배드민턴 질래. 아.. 아.. 오늘 오후에는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오늘 오후에는 가야돼. 오늘 오후에 가야돼. xe 인간의 아이소에야 자랑의 사회로 바로 배경 quantitatif 걷고는 아까와 같이 둘이 치는 것입니다 полов일 상대로 너를 잘 아기라고 수업 다행 Joan 수업은 식사의 스틸 수업은 일을 해 велась 수업은 일을 해냈 수업은 일을 해결할 때 야해를 당신냉 석지로 까륻어 아멘 여기서 만들래? 볼래? 먹을래? 볼래? 그쵸? 두 개 다 할 수 있겠죠. 그쵸? 두 갈두 갈냐? 미사야. 따라하세요, 선생님. 내일 같이 축구할래? 내일 같이 축구할래? 미안해. 내일은 동생하고 수영장에 가야 돼. 미안해. 내일은 동생하고 수영장에 가야 돼. 오후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칠래? 오후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칠래? 오늘 오후에는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오늘 오후에는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볼래?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볼래? 안 돼. 부모님과 같이 할머니 댁에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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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 동생 숙제를 도와줘야 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래? 토요일에는 집에서 청소해야 돼. 토요일에는 집에서 청소해야 돼. 그렇군요. 선생님이 A. Alicia,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볼래? 어떻게 문자와드릴까요? 선생님이 A. Alicia,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볼래? Alicia, 저녁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볼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돼. 안 돼. 주말에 미술관에 가야 돼. 아, 주말에 미술관에 가야 돼. Alicia, 오후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칠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오후에 숙제를 가야 돼. 아, 오후에 숙제를 해야 돼. Alicia,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영화를 볼래? 아까 했구나, 수다야. 수다야. 그래요, 잘했어요. 자, 먼저. 자, 이, 디 삼분간. 디 삼분간. 아, 기쁘다. 아, 바르드냐. 아, 바르드냐. 아, 바르드냐. 아, 바르드냐. 이 순기가 ill 그 Nina 경기 가장 잘 그렇죠 거 Bros, μ dólares, 밥을 먹고 privé, s бы, 문, 롯데, 법을 먹고 마사지 Ins tới hi pesos 마사지 요dar 법 육아는 옳ingle음 varyas 육아는 right, right . ы시 Cayま bahirildi muda من 육아는 . ы시 krud ge 우리는 배가 MonicaGo-Quala 그것은? 우리는 배가 그리고 강릉이 비주얼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 세란은 베이쿠 그리고 바서 오우, 오우 베이쿠 파서, 하플 마플 마플 아니에요, 베이쿠 파서 베이쿠 마플, 마간 nas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 알리샤입니다. 자, 가 estratégikan 알리샤입니다. 쪼바부와 아깔리만 기뻐서 블라블라블라 아파서 블라블라블라 키가 커서 블라블라블라 배고파서 블라블라블라 만들어 볼게요. 아, 뒤에 뚫려쓰디시니? 아, 아. 아프다. 기뻐서 노래를 해요. 아, 기뻐서 노래를 해요. 좋아요. 다음, 아파서 학교에 안 가요. 어머나, 큰일이네요. 그쵸? 마살라보사리야. 삐야. 다음. 다음, 키가 커서 수영을 잘해요. 아, 수영을 잘해요. 다음, 배고파서 빵을 사요. 빵을 사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바구스 스칼리. 아주 잘했어요. 자, 여기 보기. 재밌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선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내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뭐ß 이리 있어요? 치카가mal에 갈래 갈래, 마우는 바로 가야를 돌아가 dangers, 이러한 상관적으로 내 말입니다 공원에서 나하고 같이 자전거 탈래? 미안해 오늘은 자전거를 못 타. 왜? 무슨 일이 있어? 머리가 아파서 집에 일찍 갈래. 머리가 아파서 집에 일찍 갈래. 그렇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아, 알리샤벨. 우리 같이 자전거 탈래? 수다야.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미안. 오늘은 떡볶이 못 해. 떡볶이 못 해. 선생님이 뭐 해볼게요. 오늘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아, 떡볶이. 떡볶이 먹을래? 오늘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알리샤벨. 알리샤벨. 미안. 미안. 오늘은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못 먹어. 어, 떡볶이 못 먹어. 어, 떡볶이 못 먹어. 그쵸? 아, 다시 한번. 아리샤벨. 알리샤벨. 오늘 나하고 같이 떡볶이 먹을래? 미안. 나는 떡볶이 못 먹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음, 머리 아파서 집에 일찍 갈래. 양라인. 어, 양라인. 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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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가 있어서. 숙제가 있어서. 숙제가 있어서. 집에 일찍 갈래. 그렇죠. 알리샤벨. 오늘 나하고 같이 떡볶이 먹을래? 미안해. 오늘은 떡볶이 못 먹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숙제가 있어서. 집에 일찍 갈래. 그렇죠. 알리샤벨. 오늘 나하고 같이 숙제할래? 미안. 오늘은 숙제 못해. 어, 왜? 무슨 일이 있어?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디마, 쇼핑몰? 슈퍼마켓.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어, 다시 한 번. 알리샤, 오늘 나하고 같이 숙제할래? 미안. 저는 knows Aberta masowy임은 내가iese lazy. 무슨 일이 있어?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엄마하고 같이 슈퍼마켓에 가야 돼. 엄마하고 같이네. 엄마하고 같이 November Trump, 엄마하고 같이 말씀하시면 돼요. 엄마하고 같이 inAAAAA Coin. 엄마하고 같이 InIOA Coin. 응 응 뭐지? 아니, 엠한회방에 나만 살려줘 그냥 나갔잖아 공원에서 공원에서. 축구. 공원에서. 축구. 공원에서. 나하고 가지. 축구를. 응? 미안해. 오늘은 축구 못해. 왜 무슨 일은 있어? 응? 응 무슨일이 있어? 무슨일이 있어? 응? 숙제가 많아서 집에 일찍 가야돼. 알겠죠? 아, 알리샤 오늘 나하고 같이 그네 탈래? 그네. 미안해. 오늘은 그네 못해. 그네 못 타. 못 타. 왜? 무슨 일이 있어? 오늘은 아빠하고 집에 청소해요. 아빠하고 같이 집에서 청소해야 돼. 아빠하고 오늘은 아빠하고 같이 집에서 청소해야 돼. 아빠하고 같이 집에서 청소해야 돼. 아빠하고 같이 집에서 청소해야 돼. 자, 질문 있어요? 그럼요. 오늘 듣기 해봅시다. 듣고 말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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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 선생님. 음. 음. 꼭꼭. 자, 들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듣고 말해봐요. 네? 여덟 시에는 못 일어나. 여덟 시에는 못 일어나. 아홉 시에 만나자. 아홉 시에 만나자. 그래? 그래? 그럼 아홉 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 알았어. 내일 보자. 다 했어요? 어디 하세요. 음. 자, 그러면 1번 해보세요. 두 사람은 내일 어디에 가요? 어랑이도 계속 먹기 그만하. 두석원 가요. 두석원이 가요. 먹기 그만하. 몇 시에 만나요? 그리고 몇 시에 만나요? 오빠? 아침 9시에 만날 거예요. 3번. 누구하고 같이 갈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갈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자, 그럼 디디고 디디 아랫디딘 해보세요. 듣고 말해봐요. 주말에 뭐 할 거야? 주말에 뭐 할 거야? 주말에 뭐 할 거야? air pekar? 뭐 하필? football? 스며 règne 갈 거야. 도서관에 갈 거야. 도서관에 갈 거야. ấc 워낙 갈 거야. 나도 도서관에 갈 거야. 나도 도서관에 갈 거야. 나도 도서관에 갈 거야. aku juga mau pergiusu per buschtaka' 같이 갈래? 같이 갈래? 먹기 바랑한? 좋아? 그럼 언제 만날래? 좋아? 그럼 언제 만날래? 오케이, 바이크가 먹으러 가만히 아침 8시 어때? 아침 8시 어때? 아침 8시 어때? 잠도 주 7시 잠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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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으로와 그래 더아봐서 드린건 그래 그럼 아홉시까지 우리집으로와 그래 그래 그럼 아홉시까지 집에 들어와 우리집으로와 우지 우리집으로 가져와 우리집으로와 우리집으로와 아홉시까지 imana? 우리 엄마와 같이 가자 우리 엄마와 같이 가자 우리 엄마와 같이 가자 알았어. 내일 보자. 알았어. 내일 보자. 알았어. 내일 보자.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친구와 말해보세요. 자, 아베, 뒤봤자. 내일 시간 있어? bes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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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ok. 응, 시간 있어? 이야, ada. 개 eleven, Josie, closest, incluso 지 aren't there ité을 마하는 곳곳니okay không요щará? ότε ore brainstormie TF 어릴oma 저녁 저녁 내일 시간 있어? 내일 시간 있어? 응, 시간 있어. 그럼 같이 테니스 칠래? 그럼 같이 테니스 칠래? 좋아. 그럼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래? 좋아. 그럼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래? 우리 집 앞에서 2시에 만나자. 우리 집 앞에서 2시에 만나자. 자, 해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래? 오늘 수영장 오후 4시. 프레디? 내일 시간 있어? 오늘 시간 있어? 오늘 시간 있어? 오늘 시간 있어? 아빠가 하루에 더 와도? 응, 시간 있어. 그럼 같이 수영장 갈래? ieri 롬lia 왜냐면 같이 같이 꽤 넘어? MS 안내エ 여기에서 오 Command 에는 에가 괜찮습니까? 예, 하루 수밖에 예야. 토요일에. 하루 하루 하루, 저녁. 거의 강릉été 이런 secret 로그 멀이 집게 갈게요 입고서요 입고서요 제가 사용한 건물 검으로 심하게 아주 입고서요 뇨팠게 상처 하양색 티셔츄를 일구 har안색 하지르 입고서요 그리고 또는 티셔츠 붙이 그리고 celana biru 그럼 가만색 그리고 가만색 모자도 샀어요 그리고 가만색 이색 흰색 흰색 그리고 그리고 흰색 흰색 샀어요 round 샀어요 모자를 쓰다 È 모자도 샀어요 샀어요 가만색 친만색 친만색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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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핫도그가 듣기 전에는 그들을 위한 푸짐한 것이고 그 단계의 입을 담당하는 것 아주 매우 아쉬운 것입니다 기쁘다, 새 옷을 사서 아까 기쁘다 했잖아, 기쁘다. 금비라쓴는 새 옷을 사서 정말 기뻤어요. 그렇죠.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자,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뒷거를 잠깐 누르고. 먼저 해보세요. 자, 그리고 무엇을 입었어요? 자, 아르티깐 해보세요 먼저. 오늘 무승 입었어요. 무엇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입었어요? 아, 안봐요. 아니요, 문화번호 사용을 들어요. 무슨 말이로? 무슨 말이로 뭐요? 네, 문화다고. 쓰러지면서 부등이. 자, 문화. 다음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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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 그니까 그니까 차가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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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그니까 장아냕 큰일 나요! 하루까지 안 떨어져있어. 자 다음, 내일 친구의 생일파티에 갈 거예요. 한번 여기 숙제. arriba wins 이가 한 Tyrion 지 그럼 그 다음에 지난 숙제 우리 봅시다 자 지난 숙제 여기 숙제 어딨냐 여기 음 음 잠시만요 아리시아 잃어버렸어 음 아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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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说 어이앤 그래였어 뭔 진보는 ... 제 반친구 렉스트는 미소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래서 렉스트는 애니메이션 작가나 애니메이션 작가나 워크 케last 때 괴 Teen Services 제 고등학교 친구 타샤는 엄마꺼 너무 좋아합니다 타샤는 같은 중국어로 피어를 toler하고 기타를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크렐레하고 우크렐레, 피아노, 그리고 피아노와 기타를 잘 칩니다. 어, 침. 좋습니다. 아드레스. 다시 하는 음악가가 싶습니다. 음악가가. 저는 사업가가가 싶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나는 위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 저는. 저는 위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되는 것은 매우 멋있습니다. 뭐라고요? 음. 아, 사업가가 되는 것은 매우 멋있습니다. 다시 써보세요. 성과가 되는 것은 매우 멋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육과 육과 유닛 육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